찬란 당신이 가장 빛나는 순간은 언제인가요?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할 때 열정을 담은 순간이요 진심으로 즐길 때요 무대 위에서 가장 빛나죠 살짝 웃을 때요 지금이요 찬란 함께할 때 열정을 담은 순간 무대 위에서 진심으로 즐길 때 활짝 웃을 때 그리고 지금 이순간 함께하기에 빛나는 우리 쉰네돌맞이 석탑방 손잔치 찬란 2024년 5월 20일 월요일 고려대학교 인천기념관에서 만나요